이 3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다고 할 때에 한번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육군 병참 병참의 책임자가 되는 분이 계산을 해봤어요 이 350만 명 정도가 아주 좀 좁게 해서 이렇게 이열 중대로 간다 그러면 그것이 35일 정도로 가야 되는 이렇게 행율로 말하면 약 800마일의 긴 줄이 되어질 정도의 숫자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루 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려고 하면 5천 명 단위로 약 3마일에 걸쳐서 우리 치수라면 한 20리 정도의 거리를 걸쳐서 이렇게 가야만 이것이 하루 만에 건널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루에 음식이 얼마나 필요하냐를 계산해 볼 때에 이 350만 정도가 먹고 하려고 하면 약 1500톤의 음식이 필요하고 이 음식은 거리로 말하면 약 1.6킬로 정도의 기차에다가 실어서 갈 만큼 긴 분량의 수송을 해야 되는 양이고요 이 음식을 또 떼어서 뗄감으로 해서 구워서나 또 쪄서 이걸 먹으려고 하면 그 뗄감이 약 4천 톤이 매일 필요한 분량이고 목욕하는 것은 제하고 물 마시고 걸어 씻고 하는 아주 필수한 부분의 물만 이야기하여도 매일 1100만 갤런의 물이 필요한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 하나님이 40, 40년 동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신명기 8장의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너희들을 낮추고 너희들을 시험하고 너희들이 나를 정말 믿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메추라기와 만나라고 하는 이 정말 고정된 음식 실정나기 쉽고 시험 들기 쉬운 이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먹이셨고 신발도 이렇게 날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험악한 광야길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이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지만 중동에 오시면 낮에는 섭씨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절대적으로 그늘이 필요합니다 이 그늘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고 또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서 굉장히 추운데 불 기둥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정말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스하게 그리고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목적지를 향한 길을 초대형 나치판 같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은 앞에 서서서 이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 표적과 기사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장 17절부터 18장 27절을 보면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라암세스를 떠나서 가난한 땅을 향한 가장 중요한 지명인 신해산까지 도착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골로세스 1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광명의 나라로 옮겼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출애국 여정의 내용을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오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산송장 같은 저와 여러분 이 마귀가 주장하는 세속의 타락한 문화 속에 살던 우리들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셔서 6월절에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씻겠다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가난한 땅 즉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낙은의 길을 꼭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출애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국 여정을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애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애국의 모든 가치관과 문화와 종교는 이 랑셋을 떠나는 순간에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신의 산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우리의 진정한 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가 바꾸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19장에서부터 24장입니다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10개명도 나오고 은약의 책이라고 하는 조건적인 법에 대한 조항들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19장 1절을 보면 셋째 달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도착했는데 그것은 그 다음 6일째 되는 날 10개명을 받고 은약 책을 받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시는 이러한 국가를 만들면서 언제 일어났느냐 그것은 바로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오순절에 구약의 이스라엘 신정국가에 해당되는 신약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면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교회가 되고 또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9장부터 이사장이 나타나는 이 신의 산에 은약에는 특별히 우리 19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정체성을 말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제사장들의 왕국이고 둘째는 거룩한 백성이고 셋째는 우리말에는 나의 소유라고 번역했는데 직역한다면 왕의 보물 창고에 있는 나의 보물 같은 존재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왕국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내 보물이다 하는 이 표현은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2장에 오면 9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꼭 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이 추레우키 19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노예의 건성의 잡족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시간에 레위기서를 공부할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제사장들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의 설명이 레위기서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에 잘 설명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레위기 17장부터 27장에서 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부터 5절은 어떤 면에서는 장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연결하는 우리 모세 5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을 선택하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세기 12장 1절부터 3절과 이 약속이 이제 실제적인 신정국가로 신해산에서 보여지는 이 신해산 은약 즉 추레옥기 19장 3절부터 5절에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정체성을 말하는 이 내용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두 본문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를 보시면 25장부터 31장은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는 또 제사를 지내는 일을 위한 제사장의 직분이 나오고 35장부터 40장은 실제로 그 성막을 지었다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19장의 3절 이하를 보면 제사장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1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도록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에 불도 또 번개도 천둥도 큰 이런 지진 같은 진동이라고 하니까 너무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우리 중앙에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하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제사장들의 왕국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왕국에 기능을 하기를 두려워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제사장들을 따로 세워야 되는 제사장 제도가 새롭게 소개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38%에 해당되는 추레옥기 이야기가 성막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은약을 두려워서 피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러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인 성막이고 이 성막을 짓는 설계 도면과 실제로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추레옥기서의 38%가 해당되는 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32장부터 34장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추레옥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32장부터 34장입니다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금 송아지 우상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요 하나님이다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그 실체는 이집트에서 그들이 섬기던 이 송아지 우상 이 송아지 우상은 우리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 신이 있는데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그 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이 송아지 우상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요 하나님이다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기독신자라고 하지만 세상의 여러 종교를 다 허용하고 다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종교 혼합주의인데 벌써 이러한 발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고 하나님은 너무나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기도하고 또 모세를 따르는 요소와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진 바깥에 있는 임시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이렇게 은약을 회복하시는 갱신하시는 이야기가 34장에 보면 요하로라 요하로라 우리 하나님 요하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 맺은 은약에 이 은약이 영 불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극률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싱스를 보여주면서 이 32장부터 34장은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것이 인간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진정한 부응과 회개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본문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직복음 오직믿음 cts 은혜와 자비와 서현단 bot 감사합니다.